안녕하세요! 한동시장의 명물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들어가세요! 자, 한동시장의 명물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산의 준비 다 있어요 언제나 웃음 넘치고 정이 가득한 세상에 둘도 없는 안동의 명물 여기는 안동시장 안고들고 참나고리밤 안동한 안동소주 그리고 무엇보다 남겨져서 사랑하는 안동진다 세상에 전해진 미나 있어요 언제나 웃음 넘치고 정이 가득한 세상에 둘로 없는 안동의 명을 여기는 안동시장 이제는 여기가 나의 행복을 얻으러 주는 사람이 나일 수 있어 세계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성공할 것 만나야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거야 세상에 산해진 미나 있어요 언제나 웃음 넘치고 정이 가득한 세상에 둘도 없는 안동의 명을 여기는 안동시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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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